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홈즈 시리즈 에디션 머스크레이브가의 의식문 조명 편역 출판사 느낌이 있는 책 안녕하세요 해피리더입니다. 오늘 셜록홈즈 시리즈 에디션 시간에는 홈즈가 사립탐정으로서 탐정사무소를 개소한 후 처음 맡은 대형사건 머스크레이브가의 의식문과 함께합니다. 대학 졸업 후 대형박물관 근처에 탐정사무소를 연 홈즈는 소소한 사건을 맡아 해결하던 중 대학 동창 레지날드 머스크레이브로부터 의문의 실종사건 의뢰를 받게 됩니다. 이 시기는 홈즈가 대학 졸업 후 4년이 지난 시기로 아직 왓슨이 홈즈의 조력자로서 활동하기 전이죠. 이 작품도 앞에서 소개한 글로리아 스콧처럼 홈즈가 왓슨에게 옛 사건을 들려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글로리아 스콧이 홈즈가 대학 재학 중에 맡은 사건으로서 홈즈의 인생 첫 사건이라면 머스크레이브가의 의식문은 홈즈가 본격적인 탐정활동을 시작한 이후에 맡은 첫 번째 대형사건인데요. 홈즈는 사건을 책으로 써내고 싶어하는 왓슨에게 이 사건을 빼고서는 완벽하게 기록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는 잉글랜드의 오래된 가문에 대대로 내려오는 짧은 문서에 숨겨져 있는 비밀을 따라가며 벌어지는 흥미진진한 전개를 통해 코난 도일의 추리소설가로서의 뛰어난 상상력과 추리력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새내기 탐정 시절에 홈즈를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사건 머스크레이브가의 의식문 그 사건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셜록 홈즈 본격 탐정으로 활동을 시작한 천재적인 새내기 탐정 존 왓슨 박사 홈즈의 친구이자 사건 기록자 레지널드 머스크레이브 홈즈의 대학 동창 북잉글랜드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의 후손으로 사건 의뢰인 리처드 브런튼 머스크레이브가의 충직한 집사 레이첼 브런튼의 전 약혼녀 제니 트리젤리스 사냥터지기의 딸로 브런튼의 새 연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홈즈를 매우 깔끔하고 단정한 사람으로 여긴다. 영국 신사의 표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옷차림은 물론이고 손수건 하나까지도 신경을 써서 늘 청결하게 가지고 다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외출에서의 모습이다. 집안에서의 홈즈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게을렀으며 엉뚱하기조차 했다. 나도 그다지 깔끔하거나 부지런한 사람은 아니다. 보헤미안 기지를 타고난 데다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는 의사라는 직업이 무색할 정도로 깔끔하지 못했다. 하지만 홈즈만큼 엉망은 아니었다. 평소에 홈즈는 소파와 테이블을 오가는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물건을 치우려고 하지도 않는다. 바이올린을 끼고 그대로 잠을 자거나 읽던 책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예사였다. 홈즈는 피우던 입담배를 불도 끄지 않은 채 앉은 자리에서 석탄 양동이 속으로 던지기도 했고 페르시아산 슬리퍼 앞에 끼워 넣기도 했다. 게다가 아직 답장을 보내지도 않은 편지를 주머니 칼로 난로 선반에 찔러두기도 했다. 더 놀라운 것은 사격이었다. 보통 사람들에게 사격은 야외 스포츠일 것이다. 그러나 홈즈는 기분이 안 좋을 때면 야외는커녕 방 안에 알라규자에 앉은 채 맞은편 벽을 향해 권총을 쏘곤 했다. 그때마다 그는 총알 자국으로 빅토리아 여왕의 이름인 VR을 새겼다. 위험할 것까지는 없다고 해도 어깨가 움츠러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누릇이었다. 홈즈 그러나 홈즈는 나의 비명에도 언제나 태어냈다. 내 사격 솜씨가 의심할 정도는 아닐 텐데 왓슨 자네는 여전히 믿지 않는군 하고 빙글빙글 웃기만 하는 것이었다. 상황이 이 지경이니 집안이 얼마나 엉망일지는 상상이 갈 것이다. 의자와 바닥에는 읽은 후 치우지 않은 책들이 여기저기 뒹굴고 있었고 테이블 가장자리에는 실험에 사용했던 화학약품들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아슬아슬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간혹 그것들은 버터통같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엄청나게 많은 사건 서류였다. 홈즈는 자신이 관여했던 사건과 관계된 것들을 버리기 싫어했다. 그렇다고 정리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다.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에는 맹렬한 기세로 움직이다가도 해결한 다음에는 마치 짐승이 겨울잠을 자듯이 꼼짝하지 않는 것이었다. 홈즈가 아니면 정리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내 마음대로 치우거나 버릴 수도 없었다. 서류는 매일 쌓여갔고 방 안은 점점 서류 뭉치로 발 디딜 곳이 없어졌다. 서류를 이리저리 치우고서야 앉을 자리가 생길 정도였다. 참지 못하고 먼저 말을 꺼내는 쪽은 언제나 나였다. 그날도 그랬다. 어느 겨울밤 홈즈는 연휴 때와 같이 난로 앞 의자에 몸을 깊숙하게 파묻고 앉아 길게 하품을 하고 있었다. 이봐 홈즈 저 서류들 좀 정리하는 게 어떻겠나. 나의 권유에 홈즈는 얼굴을 찌푸렸다. 왓슨, 나로서는 잘 정돈해 둔 걸세.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고 있단 말일세. 그렇다고 해도 앉을 자리도 없어서야 어디 방이라고 할 수 있겠나. 두 시간 정도면 충분할 걸세. 침실에 있는 것부터 좀 치워보게. 홈즈는 내키지 않았지만 나의 요구가 당연하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마치 못해 앉은 자리에서 느릿느릿하게 일어나 침실로 들어갔다. 그리고 한참 만에 커다란 양철 상자를 끌고 나왔다. 홈즈는 그것을 방 한가운데에 놓고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웅크리고 앉았다. 홈즈, 치우다 말고 뭐 하는 건가? 버슨, 이것 좀 보게나. 이게 모두 사건 기록들이라네. 뚜껑을 열어보니 안에는 빨간 끈으로 따로따로 묶은 서류가 3분의 2쯤 들어있었다. 버슨, 자네가 여기 있는 내용을 모두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사건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르지 않을걸. 홈즈는 리본으로 묶인 서류들을 정성스레 하나하나 꺼내보았다. 홈즈, 그럼 이 모두가 자네가 손을 댔던 사건들이란 말인가? 그렇지, 모두가 내 탐정 초기 때의 기록이네. 홈즈는 내가 흥분할 것을 미리 알았다는 듯 장난기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사실 자네의 예전 사건들을 가지고 책을 쓰고 싶었네. 젊은 시절 홈즈가 어떤 사건을 다뤘는지 다 알지 못하는 나로서는 이 오래된 서류들에 관심이 가는 것은 당연했다. 상자 앞으로 바싹 다가앉으면서 나는 가슴이 뛰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버슨, 그렇게 흥분할 일이 아니라네. 해결하지 못한 사건도 있으니까 말일세. 하지만 재미있는 사건도 있지. 이건 벤버리 술집 사건 기록이고, 그리고 이건 러시아 노부인 사건이고, 이건 알루미늄 목발 사건이군. 아, 그래. 이건 좀 특이한 사건이었지. 상자 속을 꼼꼼히 살피던 홈즈가 반가운 것을 발견한 듯 환하게 웃더니 상자 밑바닥에서 낡고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아이들 장난감을 넣어두는 상자와 비슷한 그것에는 미다지 뚜껑이 달려있었다. 상자 속에는 구겨진 종이 한 장, 낡은 노새 열쇠, 실이 달려있는 나무 못, 그리고 석 장에 녹슨 금속 원판이 들어있었다. 버슨, 이게 뭔지 알겠나? 홈즈는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에게 물었다. 글쎄, 모두 괴상한 물건들이군. 그렇지, 괴상한 것들이지. 그런데 여기에 얽힌 이야기는 더더욱 괴상하다네. 홈즈는 그것들을 하나씩 들어서 탁자 위에 늘어놓았다. 그러고는 의자에 고쳐앉으며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이건 모두 머스그레이브 집안의 의식문에 관련된 사건을 해결한 뒤에 내가 기념으로 모아둔 것이라네. 머스그레이브 가라.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전에도 언뜻 자네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는군. 홈즈, 나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줄 수 없겠나? 지금 당장 말일세. 진심인가, 왓슨? 방을 치우다 말고 말인가? 자네 지금 놀리는 건가? 그러지 말고 어서 말해주게. 자네의 그 깔끔한 성격도 대단한 게 못되는군 그래. 뭐, 좋네. 얘기해 주도록 하지. 왓슨, 이 사건은 말일세. 온 세계의 어디를 뒤져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독특한 사건이네. 내 사건 중에서 이만큼 별난 것도 보기 힘들지. 자네가 이 사건의 기록을 정리해 준다면 나도 기쁘겠네. 이 사건이 빠지고서는 완벽하게 기록했다고 할 수 없을 테니까. 홍진은 늘 앉는 의자에 몸을 깊숙하게 묶고 파이프를 입에 물더니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홍진은 글로리아 스코토에서의 사건을 계기로 취미였던 일이 평생의 직업이 되었다. 홍진은 그 사건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런던 몬테규 거리에 사무실을 차렸다. 대형 박물관이 바로 근처에 있었다. 홍지가 왓슨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비록 돈은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런대로 일거리가 끊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처음 사무실을 냈을 때는 거의 매일 특별하게 하는 일 없이 좁은 방에 틀어박혀 미래에 맞게 될지도 모르는 사건에 대비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읽거나 화학실험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물론 그때에도 가끔 사건을 해결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오긴 했으나 대부분 친구들이 소개해준 사건들이었다. 하지만 대체로 소소한 사건들이어서 기록에 남길 만한 사건들은 아니었다. 바로 그 즈음에 머스그레이브 가문에서 사건 의뢰가 들어왔다. 이 사건 역시 동창생에게 의뢰받은 것이기는 했으나 지금에 이르는 홈즈의 지위를 만들어준 사건이었다. 한가롭게 실험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한 동창생이 홈즈의 사무실을 찾아왔다. 그는 레지날드 머스그레이브라는 친구로 마른 체형에 키가 매우 컸고 창백한 얼굴에 눈이 크고 코가 가늘고 높아 인상이 매우 날카로웠다. 또한 워낙 조용하고 말이 없어 학창시절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했다. 사교적인 성격은 아니었으나 예의가 바르고 점잖은 사람이었다. 실제로 그는 영국에서도 역사가 오래된 손꼽히는 명문 귀족 태생이었다. 그의 가문은 오래전에 웨스트 서색스주에 정착한 귀족으로 헐스턴의 큰 저택을 가지고 있었다. 그 저택이 그 지방에서는 가장 오래된 건물이었다. 곱슬머리를 고상하게 넘기는 버릇이나 병약하고 날카로워 보이는 인상은 견고하고 전통에 대한 왕과함이 묻어있는 봉곤시대에 세워진 그의 저택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그 건물만큼이나 우울한 분위기를 풍기곤 했다. 홈즈와 그는 같은 대학에 다닌 동창생이라고는 하지만 겨우 인사나 하는 정도의 사이였다. 몇 번 이야기한 적이 있긴 했으나 별다른 대화는 아니었고 다만 그가 홈즈의 관찰력과 추리력에 큰 관심을 보였던 것만은 지금도 기억이 난다. 졸업한 다음에는 전혀 만나지 못했는데 졸업을 하고도 4년이나 지난 그날 아침 몬태규 거리에 있는 홈즈의 사무실로 그가 불쑥 찾아왔던 것이다. 그는 학창시절과 비교해 그다지 변한 데가 없었다. 학창시절에도 멋쟁이었던 그는 그날도 최신 유행에 뒤떨어지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다. 침착하고 기품 있는 행동, 심지어 창백하고 어두운 표정 역시 전과 다름없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악수를 한 후 홈즈가 물었다. 홈즈 자네, 내 아버님의 소식을 들었는지 모르겠네만 2년 전에 별세하셨어. 그 뒤로 집안의 영지를 내가 관리하고 있는 데다가 지역의원을 하고 있어서 뭐 하여간 이런저런 일로 날마다 바쁘게 지내고 있네. 그런데 홈즈, 자네는 학창시절에 우리를 자주 놀라게 하더니 결국 그 재능을 실제로 발휘하고 있군 그래. 그렇게 되었네. 내 머리가 생계가 된 셈이지. 나로서는 다행이라고 생각되는군. 사실 나는 지금 홈즈 자네의 그 지혜가 필요하니까 말일세. 그런데 자네 무슨 일이라도 있나? 홈즈는 어두운 그의 안색과 망설이는 듯한 표정에서 이 방문이 가벼운 인사치레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머스크레이브는 한숨을 크게 쉬고 말을 이어나갔다. 실은 최근에 나의 영지에서 아주 이상한 사건이 몇 가지 일어났다네. 우리 지방의 경찰도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지경이지. 아무리 생각해도 괴이한 사건이야. 나는 홈즈 자네가 이 사건을 꼭 맡아주었으면 좋겠네. 그 순간 홈즈의 마음 속에 의욕이 불타올랐다. 사무실을 차린 후 몇 개월 동안 제대로 된 사건이라고는 하나도 맞지 못해 따분해하던 참이었던 것이다. 더구나 모두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괴이한 사건이라니 홈즈는 드디어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다. 자신의 능력을 테스트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가 말이다. 홈즈가 권하는 담배에 불을 붙인 머스크레이브는 홈즈가 맞은편 자리에 앉기를 기다렸다가 입을 열었다. 헬스톤에 있는 우리 가문의 저택은 낡고 오래된 데다가 필요할 때마다 계획 없이 늘린 집이라 손봐야 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야. 또 사냥철이 되면 파티를 여는 전통이 있어서 손님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항상 많은 고용인이 필요하지. 그래서 식구가 남들보다 많은 편이야. 지금 저택에는 요리사와 집사가 한 명씩, 하녀가 여덟 명, 하인이 둘, 그리고 사완이 하나 있네. 아, 물론 정원사와 마구간지기도 있지. 레지날드 자네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려면 여간 힘들지 않겠군. 뭐, 그렇지. 사실 집사의 도움이 없었다면 제대로 관리한다는 건 불가능했을지도 모르네. 레지날드 머스크레이브는 피우던 담배를 끄며 말을 이었다. 고용인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람이 바로 집사인 브런튼일세. 젊었을 때 학교 교사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직을 물러나게 되었다더군. 실직 상태로 곤란해하고 있던 그를 아버님께서 집사로 고용하셨지. 머리도 좋고 일에도 아주 빈틈없었어. 성실한 건 두말할 것도 없었지.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를 절대적으로 신임하셨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라네. 우리 집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지. 브런트는 우리 집에서 20년 가까이 일을 보고 있지만 아직 마흔이 넘지 않았네. 이마가 시원한 미남형 얼굴에 건장한 몸집의 사나이지. 여러 외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을 정도로 똑똑하고 다루지 못하는 악기가 없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네. 어째서 일개의 집사로 사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말이야. 그런 인재를 20년이나 붙잡을 수 있었다니 자네 집안도 대단하군. 머스크레이브는 머스크하게 웃으며 홈즈의 칭찬을 부인했다. 머 집안 때문이라기보다는 아버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네. 실직했을 때 자신을 고용해준 아버님에 대한 의리를 지킨 것 아니겠나.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새로운 일을 찾아 나서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고 생각한 것 같네. 그 집사라는 사람 가족은 없나 보군. 홈즈 자네 어떻게 알았나? 홈즈의 질문에 머스크레이브는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건 어려운 추리도 아니었다. 마흔이 넘은 더구나 20년이나 함께 살아온 사나이에 대해서 생김새뿐만 아니라 집사로서의 능력에 개인적인 재능까지 세세히 말하면서 그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던 것은 독신이기 때문 아니겠는가. 브런튼이 결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네. 젊었을 때 하긴 했었지만 얼마 안가 사별했지. 다시 가정을 꾸리지 못한 건 그의 바람기 때문이네 홈즈. 작고 평화로운 지방에서 한 사람의 바람기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홈즈 자네도 잘 알걸세. 사실 집사로서나 남자로서나 모든 면에 완벽한 그에게도 한 가지 나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바람기였네. 하지만 원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야.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작실했거든. 하지만 아내가 죽고 나서는 늘 말썽을 일으키고 다녔지. 그러다가 한 2, 3개월 전에 한 여인 레이첼 하웰즈와 약혼을 했지. 레지날드 머스크레이브는 브런튼이 약혼할 때만 해도 마음을 잡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얼마 안가 그는 사냥터지기의 딸인 제닛 트리젤리스와 사이가 좋아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결국 레이첼 하웰즈와 파혼을 하고 말았던 것이다. 레이첼은 좋은 아가씨였지만 웨일스 사람다운 괄갈한 성격이었다. 게다가 내막염까지 앓고 있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큰 충격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한동안 미친 사람처럼 떠들어대며 집안 여기저기를 헤매고 다녔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레이브가의 첫 번째 비극이었다. 하지만 홈즈 비극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더군. 레이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그렇다네 홈즈. 하지만 그보다 먼저 브런튼의 얘기부터 해야겠네. 머스크레이브는 입이 마르는지 마실 물을 청했다. 홈즈는 이제부터 나올 진짜 사건의 내용이 궁금했으나 차분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를 조금 쉬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머스크레이브는 화녀가 가져온 물을 단숨에 들이키고 크게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어나갔다. 홈즈 아까도 말했지만 브런트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네. 하지만 그게 오히려 화근이 된 셈이지. 바로 자신의 지위를 망각한 채 지나친 호기심을 가졌던 거라네. 내가 우연히 알아차리지 않았다면 분수에 넘치는 그의 행동이 어디까지 이어졌을지 모르겠네. 머스크레이브 처음부터 차근차근하게 얘기해보게. 홈즈는 호기심을 억누르며 사건의 자초지정을 듣기를 원했다. 사실 의뢰인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판단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감정이 개입되면 객관적인 사실을 못보고 지나치게 마련이다. 머스크레이브 는 다 타버린 담배 대신 새 담배를 피어물고 사건의 자초지정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난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해서 목요일 밤이었다. 저녁 식사 뒤에 블랙커피를 진하게 한 잔 마신 탓인지 머스크레이브는 잠이 오지 않았다. 잠이 들기는 커녕 시간이 갈수록 머리가 더 맑아졌다. 결국 잠자기를 포기하고 읽다가만 소설이라도 읽으려고 양초에 불을 붙였다. 시간은 새벽 2시였다. 하지만 소설책은 침실에 없었다. 저녁 먹기 먹기 전에 당구실에 두고 나온 것이 생각난 머스크레이브는 하는 수 없이 가운을 걸치고 책을 가지러 갔다. 머스크레이브의 방에서 당구실로 가려면 긴 나선형의 계단을 내려가서 도서실과 장총을 장식해둔 방을 지나가야 했다. 한밤의 저택은 너무나 고요해서 슬리퍼가 끌리는 소리가 크게 들릴 정도였다. 그런데 도서실 앞 복도까지 갔을 때였다. 평소 같으면 닫혀있어야 할 도서실의 문이 활짝 열려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도서실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머스크레이브는 틀림없이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복도의 벽에 장식되어 있는 중세의 무기 중에서 도끼 한 자루를 뽑아들고 조심스럽게 도서실을 들여다보았다. 책상 위에 놓인 촛불이 희미하게 사방을 비치고 있어 도서실 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도서실 안에 있던 사람은 집사인 뿌런튼이었다. 그는 알라교자에 걸터앉아 한 손을 턱에 받친 채 무릎 위에 무릎 위에 지도 같은 종이를 얹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잠도 자지 않았는지 낮에 입은 옷 그대로였다. 도둑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일단 안도의 한숨부터 나왔다. 평소 브런트는 틈나는 대로 책을 읽었기 때문에 별로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머스크레이브는 웅크렸던 몸을 일으키고 도서실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브런튼이 일어나더니 고용인으로서는 함부로 손대서는 안되는 장식장의 서랍 하나를 열쇠로 열었다. 그러고는 그 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촛불 옆에다 펼쳐놓고 열심히 조사하기 시작하는 게 아닌가. 가주인 머스크레이브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열지 않는 서랍을 멋대로 연 것도 모자라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문서를 태연하게 보고 있다니 머스크레이브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도 모르게 소리치듯이 브런튼의 이름을 부르며 도서실 안으로 뛰어들어 갔다. 브런튼은 머스크레이브의 출연에 몹시 당황했는지 얼굴 색이 하얗게 변했다. 자리에서 황급히 일어서며 들여다보던 종이 조각을 허둥거리면서 조끼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브런튼 자네가 이런 짓을 하다니 자네에게 주었던 우리 집안의 신뢰를 이따위로 갚나 은혜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우리 집에 자네 같은 사람은 필요 없네 내일 아침 당장 이 집을 떠나게 신뢰가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자 머스크레이브는 앞뒤 가릴 정신이 없었다. 성난 내 음성에 대꾸할 엄두가 나지 않았는지 브런튼은 한마디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침통한 얼굴을 푹 숙이고 내 옆을 지나서 밖으로 나가더군. 말하는 것만으로도 다시금 화가 나는지 머스크레이브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었다. 그래 그가 보고 있었던 문서가 도대체 무엇인데 그러나 홈즈 그 장식장에는 먼 선조 때부터 가문과 관계된 각종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 그중에 어떤 건지 나도 궁금했다네. 그래서 나는 곧바로 브런튼이 다급해서 미처 치우지 못한 그 종이를 살펴보았지. 초는 아직도 책상 위에서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문서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네. 홈즈는 머스크레이브의 입에서 나올 다음 말이 궁금해서 그의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홈즈 그게 어이가 없지 뭔가 브런튼이 보고 있던 건 우리 머스크레이브가의 독특한 의식에 사용되는 문답을 베낀 것이었네. 의식이라니 우리 집안만의 성인식이라고나 할까 몇 세기 동안이나 머스크레이브 집안의 장남은 성년이 되면 의식을 치르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 문답을 다 외워야 하네. 그러니까 그건 가문의 문장처럼 오직 머스크레이브 집안 사람에게만 중요한 것일 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가치도 없는 물건이지. 오랜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금전적 가치가 있다거나 하는 건 아니란 말일세. 나는 브런튼이 두구간 열쇠로 서랍을 잠그고 방을 나가려고 했지. 그런데 어느새 돌아왔는지 그가 방 입구에 서있지 뭔가. 처음에는 무슨 해꼬지를 하는 건 아닌지 털컥 겁이 나더군. 하지만 브런튼은 보기에도 불쌍할 정도로 풀이 죽어 있었어. 그는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애원하기 시작했네. 나리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온 정성을 다해 이 집안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또 일하는 동안 내내 정직했다는 것을 금지로 삼아 왔습니다. 그런 저에게 바면은 수치입니다. 제게는 죽은 만큼이나 괴로운 일입니다. 이번 일로 쫓겨난다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용서하실 수가 없다면 옛정을 생각하셔서 한 달만 여유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스스로 나가는 것으로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불헌튼 자네 그 요구가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 자네가 한 짓이 얼마나 비열한 행동인지 모르는 것 같군. 만약에 자네를 그토록 믿어주셨던 아버님이 이 일을 아셨다면 얼마나 실망하시겠나. 그런데도 반성은 커녕 자신의 명예만 생각하는 건가. 하지만 그동안의 정리를 생각해서 사람들 앞에서 모욕은 주지 않겠네. 그렇지만 한 달은 안 되네. 일주일을 주지. 나가는 이유는 자네가 알아서 말하게 일주일입니까? 실망감이 브런튼의 목소리에 여지없이 드러났다. 날이 이주일 적어도 이주일만이라도 여유를 주십시오. 일주일이라고 했네. 두 번 다시 말하게 하지 말게. 브런튼은 머스그레이브의 단호한 태도에 포기했는지 맥없이 사라졌다. 그날 이후 이틀 동안 브런튼은 전과 다름없이 용서해주고 싶을 마음이 생길 정도로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했다. 머스그레이브 역시 아무런 내색하지 않고 그가 자신이 저지른 짓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이었다. 매일 아침 식사가 끝나면 머스그레이브에게 와서 그날 해야 할 일을 지시받았던 브런튼이 나타나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그를 찾아나서기로 하고 식당을 나오는데 마침 한여인 레이첼이 보였다. 그녀는 브런튼과 약혼했다가 파혼을 당한 아가시로 애처로울 정도로 얼굴이 야위어 있었다. 안절부절 못하는 것도 같고 너무 측은해 보였다. 레이첼 이렇게 다녀도 되나?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리하지 말고 가서 쉬도록 하지. 그러자 레이첼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머스그레이브를 바라보았다. 파혼의 충격으로 급기야 돌아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다. 그대는 당분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네. 그리고 혹시라도 브런튼을 보고든 내 방으로 오라고 일러주겠나. 집사님은 떠났습니다. 머스그레이브는 그녀의 입에서 나온 대답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떠나다니 어디로 그건 몰라요. 언제 나갔는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은 아주 멀리 멀리 가버렸어요. 아주 멀리요. 말을 끊는 레이첼은 벽에 기대어 히스테릭하게 웃더니 급기야 주저앉아 울부짖는 것이었다. 머스그레이브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녀의 광기어린 태도에 놀라 초인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불렀다. 레이첼은 웃다가 울기도 하고 다시 웃기도 하면서 하인들 손에 의해 자기 방으로 끌려 갔다. 레이첼의 말처럼 브런튼의 침실은 비어있었다. 그의 방은 어느 창문이나 모두 안에서 꼭 잠겨 있었는데 어젯밤에 나갔는지 침대에는 잠을 잔 흔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옷이나 시계 그 밖의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다. 심지어 돈까지 말이다. 또한 실내용 슬리퍼는 보이지 않았는데 매출용 구두는 제자리에 있었다. 그 밖의 없어진 것은 그가 평소에 입고 다니던 검은 양복 뿐이었다. 집을 나간 사람의 방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했다. 또한 그가 저택을 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어떻게 나갔는지 알 수가 없었다. 혹시 어디 쓰러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해서 저택의 모든 사람들이 다락방 에서부터 지하실까지 샅샅이 지졌다. 그러나 브런튼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도 하고 마을에도 수소문을 해보았지만 역시 브런튼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다. 홍진은 브런튼이 마을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명예를 소중하게 해달라고 애걸하던 사람이 야반도주라니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었다. 머스크레이브도 홈즈의 의견에 고개를 끄덕였다. 홈즈 나도 그렇게 생각했네. 하지만 그동안 어디에서도 브런튼을 찾을 수가 없었으니 이상한 일 아니겠나. 그런데 일은 그게 끝이 아니었네. 무슨 일이 또 있었단 말인가? 손가락 사이로 피어오르고 있는 하얀 담배 연기를 응시하고 있는 머스크레이브의 눈빛은 그동안의 일로 지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 홈즈 브런튼이 실종된 날부터 레이첼의 발작이 시작되었어. 이틀 동안 손도 쓸 수 없을 만큼 심해졌다네. 정신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벼랑간 미친 듯이 웃어져치기도 하고 금세 아이처럼 소리 내서 울기까지 했네. 이런 히스테리 상태가 점점 심해지자 결국 간호사를 데려다가 곁에서 돌보게 할 수밖에 없었지. 그런데 이렇게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레이첼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네. 브런튼이 사라진지 꼭 사흘째 되던 날이었어. 그날 밤 약을 먹은 레이첼이 잠이 들자 안심한 간호사는 의자에 걸터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새벽역에 간호사가 문득 눈을 떠보니 침대가 비어있었다. 창문은 열려있는 채였다. 머스그레이브는 하인 두 사람을 데리고 그녀를 찾아 나섰다. 레이첼의 흔적은 쉽게 발견되었다. 열려있던 창문 밑에서부터 잔디밭을 지나 연못으로 발자국이 이어져 있었다. 연못은 영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지름길 옆에 있었는데 깊이가 8피트쯤 되었다. 하지만 발자국은 그곳에서 갑자기 사라지고 없었다. 머스그레이브는 파혼과 시련으로 머리가 좀 이상해진 레이첼이 불쌍하게도 연못에 빠져 죽은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하인들이 그물과 갈퀴를 이용해 연못 바닥을 뒤져보았다. 그러나 레이첼의 시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 대신 생각지도 않았던 물건을 얻었다. 린넨으로 만든 비교적 깨끗한 자루였다. 저택과 마을 심지어 연못 바닥까지 찾아보았지만 레이첼과 브런튼의 행방을 알아낼 수는 없었다. 머스그레이브 그 자루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나? 그 자루 안에는 녹이 잔뜩 슬어있는 큰 금속 덩어리하고 돌 같기도 하고 유리 같기도 한 알 수 없는 작은 덩어리들이 몇 개 들어있더군. 뭐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되네만 혹시나 해서 집에 보관은 하고 있네. 하여간 두 사람 모두 집을 나간 것으로는 보기 어렵네. 그런데도 아무런 단서도 없이 사라져버렸네. 이제 우리는 물론이고 경찰도 손을 들고 말았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홈즈 자네에게 희망을 걸고 이렇게 찾아온 걸세. 홈즈는 머스그레이브의 힘없고 간절한 목소리에서 그가 이 일로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홈즈는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의식문에 숨어있는 수수께끼와 한때 서로 결혼을 약속했던 집사와 하녀의 실종이라는 괴상한 사건 속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다. 주인에게 해고를 당한 집사. 그는 약속한 날짜가 되기도 전에 입은 옷 그대로 사라졌다. 사랑했던 남자에게 배신당한 후 정신이 성치 않았던 한현은 집사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알아눕더니 3일 만에 역시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연못에서 발견된 오래되고 이상한 몇 가지의 물건들과 녹이 슬고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이 되어 있던 물건들. 그 물건들에 비해 깨끗했던 자루. 결국 그것은 최근에 연못에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어쨌든 사건의 실마리라고 한다면 이상의 것이 전부였다. 하지만 단 하나도 사건의 핵심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핵심에 접근할 수 없다면 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시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홍진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어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할지 생각의 생각을 거듭했다. 그 결과 바로 집사 브런튼이 가문의 불문율을 깨면서까지 남몰래 보고자 했던 그 의식문을 떠올렸다. 머스크레이브 그 집사가 서랍에서 꺼냈다던 자네 가문의 의식문을 나에게 보여줄 수 있겠나? 홈즈가 머스크레이브 에게 물었다. 홈즈 그건 전통이라고는 하지만 별 의미 없는 내용이라네. 뭐 그래도 자네가 보고 싶다면 보여주겠네. 머스크레이브 는 안쪽 주머니에서 두 번 잡은 종이를 꺼내 홈즈에게 건네주었다. 이건 원본은 아니고 그 문서를 베낀 사본이라네.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뜻은 나도 잘 모른다네. 홈즈는 사본이든 아니든 별로 상관이 없었다. 그저 내용이 궁금했을 뿐이었다. 머스크레이브가 건네준 종이쪽지에 적힌 내용은 난해하기 이를 데 없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던가 떠난 사람의 것이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뒤에 오는 사람의 것이다. 몇 월이었던가 처음부터 여섯 번째 해는 어디에 있는가 떡갈나무 위에 그림자는 어디에 있는가 누름나무 아래에 얼마나 가야 하는가 북쪽으로 열 걸음과 열 걸음 동쪽으로 다섯 걸음과 다섯 걸음 남쪽으로 두 걸음과 두 걸음 서쪽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리하여 바로 그 아래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것 왜 바쳐야 하는가 신의를 위하여 또 하나의 수수께끼가 생긴 셈이었다. 홈즈는 처음의 수수께끼보다 오히려 이쪽이 더 흥미로웠다. 어쩌면 이것을 풀면 다른 쪽은 저절로 해결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식문 사본을 골똘히 들여다보고 있는 홈즈에게 머스그레이브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홈즈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철자가 17세기 중엽의 것인 걸로 봐서 그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네만 그건 그렇고 홈즈 이건 아무리 조사해봐야 이 실종사건과는 아무 관계가 없네. 두 사람을 찾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네. 글쎄 하여간 그 집사라는 사람 상당히 머리가 좋은 것 같군. 큰 신뢰가 되겠지만 10대에 걸친 자네 가문의 가주들 모두와 대결한다고 해도 이기겠는걸. 홈즈 자네 그게 무슨 말인가. 그 말은 이 의식문이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처럼 들리는군.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그래. 아마 집사의 생각도 나와 같았을 거야. 자네에게 현장을 들키기 전에도 집사는 이 의식문을 여러 번 보았을 거네. 아마 그날 밤에는 마지막으로 확인하려는 것이었을 테지. 그건 홈즈 자네 말이 맞는 것 같네. 애써 감추거나 하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어째서 아무 가치도 없는 남의 가문의 옛날 의식문 같은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 그리고 이 잠꼬대 같은 문답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그 뜻을 밝히기는 그다지 힘들지 않을 걸세. 이보게 머스그레이브 자네가 도서실에서 그 집사를 발견했을 때 그가 어떤 지도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다가 허둥지 등 감췄다고 했지. 자네 혹시 그걸 가지고 있나? 아니 홈즈 그때는 내가 경황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혹시 그게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건가? 머스그레이브는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것이 아닌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홈즈를 바라보았다. 뭐 그렇지는 않네. 내용은 짐작이 가니까. 자네 형편만 괜찮다면 내가 저택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해보고 싶은데 머스그레이브 자네 생각은 어떤가? 나야 마다할 이유가 있나? 정말 고맙네 홈즈. 자네 인사는 세계 수수께끼가 해결된 후에 듣겠네. 홈즈 세계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그건 브런튼의 실종 레이첼의 실종 그리고 이 의식문의 의미 말일세. 그날 오후 우리는 서색스엔 기차를 타고 헐스톤에 있는 머스그레이브가의 영지에 도착했다. 그의 저택은 한눈에도 대단한 기족의 소유라는 것이 짐작될 정도로 거대했고 품위가 있었다. 머스그레이브가의 저택은 L자 모양을 하고 있었다. 긴 쪽은 긴 쪽은 증측한 신간이었고 짧은 쪽이 처음에 세워진 본간이라고 했다. 본간 중앙에 작은 문이 있었는데 이 단단하고 완고해 보이는 문의 문틀 위에는 1607년이라고 연도가 새겨져 있었다. 완공된 연도를 뜻하느냐는 홈즈의 질문에 머스그레이브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 것이라고 짐작을 한 해만 대들보나 기둥을 조사한 전문가들은 그보다는 오래전에 세워졌을 거라고 하더군. 그런데 머스그레이브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맞네 벽은 엄청나게 두껍고 창문이 너무 작아서 18세기 무렵부터는 사람이 살지 않고 있네. 지금은 지하실과 함께 창고로 사용하고 있지. 그런데 자네 정원의 나무들은 정말 훌륭하군. 홈즈의 말은 빈말이 아니었다. 실제로 저택의 둘러에는 하늘을 찌를듯이 훌륭하게 자란 큰 나무들로 무성한 정원이 있었다. 그 나무들은 저택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리넨 자료가 나왔다는 문제의 연못이 저택으로부터 200미터쯤 떨어진 가로수길 옆에 있었다. 그런데 왜 브런트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의식문을 보려고 했을까. 분명히 브런트는 이 문답 속에서 그 가문의 가주들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비밀을 발견해 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발견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또 브런트에게 그 비밀이 어떤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가. 홍진은 그 의식문을 여러 번 꼼꼼히 읽으면서 그 뜻을 알아내는데 온 정신을 집중했다. 그리고 기차에서 내리기도 전에 이미 어떤 결론에 도달해 있었다. 바로 그 문장이 어느 특정한 장소를 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차로 저택을 한 바퀴 돌아본 후 세 개의 서로 다른 수수께끼가 사실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는 홍주의 추측은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의식문만 제대로 해석한다면 즉 그 장소만 알아내면 브런튼이나 하녀 레이첼의 행방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 실마리가 떡갈나무와 누름나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의식문에서 구체적인 사물을 가리키는 것은 그 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먼저 의식문이 만들어진 시대에도 있었을 것이 분명한 큰 나무를 찾아야 했다. 떡갈나무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저택 정면의 나이는 마차가 다닐 정도로 넓은 길 왼쪽에 훌륭한 떡갈나무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다. 머스그레이브 이 나무는 17세기에도 이 자리에 있었겠군. 그렇다네 홈즈 노르만 왕조 때부터 이곳을 지켰다고 하더군. 저택보다 더 오래된 것이지. 둘레가 23피트나 된다네. 대단하지 않은가. 그런데 머스그레이브 이 나무만큼 오래된 느름나무도 있을 텐데 어디에 있나? 아니 홈즈 자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나? 있기는 있었는데 10년 전에 벼락에 맞아 부러지는 바람에 아예 잘라버렸네. 그럼 그건 말고 다른 느름나무는 없나? 이 나무처럼 오래된 건 없네. 너도 밤나무라면 얼마든지 있네만. 그럼 머스그레이브 그 부러진 나무가 어디 있었는지 장소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겠지? 물론이네 홈즈. 그렇다면 그 느름나무가 있었던 곳으로 안내해 주겠나? 머스그레이브는 잔디밭을 지나 그 느름나무가 있었던 곳으로 마찰을 몰았다. 그곳은 떡갈나무와 건물의 꼭 중간이 되는 곳이었다. 머스그레이브 자네 느름나무의 높이가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 홈즈가 밑동을 살펴보다가 머스그레이브에게 물었다. 그거라면 알고 있네. 부러지기 전에 64피트였네. 자네 그걸 어떻게 확신하나? 어린 시절의 가정교사 덕분이지. 수학시간에 삼각법을 가르칠 때마다 높이를 재는 문제를 많이 냈는데 대부분이 나무 높이를 재는 것이었어. 덕분에 나는 이 근처 대부분의 나무와 건물의 높이를 다 알 수 있었고 말이야.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이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었다. 혹시 전에도 이와 똑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없나? 특히 그 사라진 브런튼 집사에게서 말일세. 아 그러고 보니 확실히 몇 달 전에 브런튼이 그걸 물었네. 나무 높이를 놓고 마부와 다퉜다고 하면서 말이야. 홈진은 머스그레이브의 얼굴색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자신의 추리의 방향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다. 하늘을 보니 해가 제법 기울어져 한 시간 정도 있으면 오래된 떡갈나무의 꼭대기쯤에 걸릴 듯 했다. 곧 있으면 의식문에 쓰여있는 대로 하나의 조건이 성립될 시간이었다. 해는 어디에 있는가? 떡갈나무 위라는 바로 그 글귀 말이다. 그렇다면 그림자는 어디에 있는가? 누름나무 아래라는 글귀를 추리하기는 어렵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떡갈나무의 꼭대기에 해가 걸릴 때 누름나무의 그림자 끝이 어디인가만 찾아내면 되는 것이다. 홈즈의 설명에 머스그레이브는 금세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홈즈 누름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그림자의 끝을 알 수 있겠나? 실망하지 말게 브런튼이 알아낸 것을 나라고 풀지 못하라는 법은 없다네. 홈즈 그럼 브런튼이 의식문에 수수께끼를 풀었단 말인가? 나는 그렇다고 보네. 그는 일찍부터 그 의식문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거야. 이 집안에서 20년 동안이나 일했던 것도 은혜를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무언가를 찾지 못해서였을 거야. 그럼 홈즈 그가 사라진 건 그걸 찾았기 때문이란 말인가? 아마도 그렇겠지. 아마도 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찾았을 거라는 건 확실하지만 브런튼의 실종에는 아직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니까 좀 이따가 설명하지. 그보다 막대기와 실 그리고 3피트짜리 낚싯대 두 자루를 준비해 주겠나? 홈즈는 서재에서 머스그레이브가 준비해 준 막대기의 끝을 뾰족하게 깎았고 실은 일리아드마다 매듭을 지어 준비했다. 그런 다음 낚싯대의 두 자루를 가지고 누름나무가 있던 곳으로 나갔다. 마침 해가 딱 알맞게 떡갈나무 꼭대기에 걸려있었다. 홈즈는 낚싯대의 두 자루를 연결해 땅에 세우고 그림자의 방향과 길이를 확인했다. 그림자의 길이는 9피트였다. 6피트의 낚싯대가 9피트의 그림자를 만든다면 64피트의 나무는 96피트의 그림자를 만들 수 있다. 6피트이거나 64피트이거나 그림자의 방향은 똑같을 것이고 말이다. 홈즈는 낚싯대의 실을 묶어 그림자 방향으로 96피트를 쟀다. 나무 밑동에서부터 그림자가 뻗은 방향으로 96피트가 되는 곳은 저택의 외벽 바로 옆 이었다. 그곳에 아까 서재에서 준비한 나무를 박았다. 그런데 홈즈가 나무를 박은 곳에서 2인치도 안 되는 곳에서 무언가를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원추형으로 조그맣게 땅을 판 흔적이었다. 브런튼도 홈즈와 같은 방법으로 비밀의 장소를 찾아가면서 그곳에 표시를 했던 것이다. 역시 홈즈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다. 이것 좀 보게 브런튼이 여기를 지나쳐갔군. 홈즈는 머스크레이브에게 그 흔적을 가르쳐주었다. 머스크레이브는 그 흔적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머스크레이브 그렇게 놀라고만 있지 말고 의식문 사본 좀 보여주게. 홈즈가 다음으로 주목한 글귀는 얼마나 가야 하는가 라는 문답 이었다. 북쪽으로 열걸음과 열걸음은 스무걸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동쪽으로 다섯걸음과 다섯걸음은 동쪽으로 열걸음일 것이다. 홈즈는 나무를 박은 자리에서 주머니 컴퍼스로 동서남북의 위치를 확인한 후 의식문이 이르는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북쪽과 동쪽 그리고 남쪽으로까지 움직였더니 본관의 현관 입구에 다다랐다. 거기에서 서쪽으로 두 걸음을 옮기게 되면 현관 안에 복도였는데 그곳은 돌바닥이었다. 저녁 햇빛에 비친 복도는 그 누구도 손댄 흔적이 없다는 듯이 경고해 보였다. 바닥을 두드려 보았으나 어디서나 똑같은 소리가 났다. 또한 아무리 살펴보아도 덧발라진 두꺼운 회반죽에는 조그만 틈도 없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돌을 들추어본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곳이 의식문이 지시하는 비밀의 장소이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도 말이다. 홈즈는 이때처럼 실망한 적이 없었다. 처음에는 자신의 추리를 의심했다. 그래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생각의 생각을 거듭하였다. 그때였다. 홈즈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던 머스크레이브가 갑자기 큰 소리를 치는 게 아닌가. 홈즈 그리하여 바로 아래로 알고 있네. 그래서 나는 이 밑을 파라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군. 혹시 이 밑에 지하실 이라도 있나? 맞았네 홈즈 바로 그거야. 이 건물을 지을 때 같이 만들어진 지하실 있네. 지하실로 내려가는 문은 현관의 서쪽으로 바로 붙어 있었는데 무척 협소했다. 그 때문에 바닥만을 생각했던 홈즈의 눈에 안 띄었던 것이다. 의식문은 지하실로 가는 문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다. 문을 열자 오래되고 습한 지하실 특유의 냄새가 엄습해왔다. 홈즈와 머스크레이브는 구불구불한 나선형의 돌계단을 내려갔다. 머스크레이브가 어둠을 더듬어 구석의 통위에 얹혀있던 램프에 불을 붙였다. 그제야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머스크레이브 이곳은 어떤 용도로 쓰였나? 겨울용 장작을 보관했었는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네. 한가운데만 깨끗이 하기 위해서였는지 바닥에 흩어져 있었을 게 분명한 장작들이 벽 쪽에 쌓여있었다. 깨끗하게 치워진 바닥 중간에는 녹슨 쇠고리가 달려있는 납작한 돌이 하나 있었다. 언뜻 보기에도 혼자 힘으로는 들기 어려울 정도로 크고 무거운 것이었다. 머스크레이브 최근에 손님이 다녀간 모양인데 홈즈는 녹슨 쇠고리를 가리켰다. 그 고리에는 과거의 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깨끗한 체크무늬의 헝겊이 묶여있었다. 홈즈 이걸 보게 이건 브런튼이 두르고 다니던 목도리야. 맹세할 수 있네. 분명히 브런튼의 목도리야. 듣고 있던 홈즈도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홈즈는 곧바로 여유를 되찾고 그 상황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차렸다. 브런튼은 목도리로 그 돌을 들어올리려고 했던 것이 분명하네. 돌 밑에 또 다른 비밀이 있었던 거지. 홈즈는 흥분하고 있는 머스크레이브를 진정시키고 그 지방 경찰에 연락해서 경관을 보내달라고 했다. 잠시 뒤에 경관 두 사람이 왔다. 목도리를 잡아당겨 무거운 돌을 들어올리려 했으나 역시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경관 한 사람의 도움을 받고서야 겨우 그 돌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 그제야 컴컴한 구멍이 드러났다. 머스크레이브가 구멍 가장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램프를 내려서 구멍 밑바닥을 비추었는데 다음 순간 그는 하마터면 램프를 놓칠 뻔했다. 그리고 브런튼이라고 외치는 머스크레이브의 비명이 지하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놀랍게도 그 구멍 속에는 실종되었던 집사 브런튼이 웅크리고 앉아있었다. 그는 구멍 한구석에 있던 상자 모서리에 이마를 대고 두 팔로 상자를 끌어안은 채 죽어있었다. 경관들이 그의 시신을 끌어올렸다. 그는 사망한 지 며칠 된 모양이었는데 몸에는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만한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도무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질식사라는 추측만이 가능했다. 홈즈는 몹시 실망하고 말았다. 처음에 그 의식문이 말하는 곳만 발견하면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줄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밝혀진 사실은 단지 브런튼이 사망했다는 것뿐이었으니 말이다. 모든 것이 원점이었다. 오히려 풀어야 하는 수수께끼를 하나 더 얻은 셈이었다. 브런튼의 죽음에 대한 수수께끼 말이다. 홈즈는 구멍 안으로 들어가 보았다. 깊이는 7피트쯤 되었고 넓이는 사방 약 4피트 정도인 작은 구멍이었다. 그 밑바닥의 한쪽에는 죽은 집사가 끌어안고 있었던 상자가 있었다. 상자는 노쇠가 덧대어져 있는 묵직한 나무 상자였는데 뚜껑은 위로 열려 있었고 뚜껑의 열쇠 구멍에는 이상하게 생긴 구식 열쇠가 꽂혀 있었다. 상자 바깥쪽 바깥쪽에는 이곳에 상자가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를 증명하기라도 하듯 먼지가 잔뜩 쌓여 있었다. 상자 안쪽은 습기 탓인지 곰팡이가 잔뜩 슬어있었다. 그리고 상자의 밑바닥에는 옛날 돈으로 보이는 얇은 금속 원판들이 몇 개 흩어져 있었다. 워슨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그때 가지고 나온 것이네. 홈즈 구멍 안에서는 단서를 찾지 못했나? 이렇다고 할 만한 거는 없었네. 나는 홈즈의 실망을 짐작할 수 있었다. 홈즈 자네 그래서 사건을 해결하지 못한 건가? 재촉하지 말게 왓슨. 아직 할 이야기가 많으니까 말일세. 홈즈는 나에게 장난기 어린 웃음을 보이며 일부러 느긋하게 말하려는 듯 파이프 담배를 다시 피어물었다. 왓슨 나는 그 구멍을 나와서 지하실 구석에 있던 나무통에 걸터 앉아 처음부터 차근차근 사건을 정리해보았네. 왓슨 자네는 잘 알고 있을 거네. 이렇게 벽에 부딪힌 경우 내가 흔히 쓰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일세. 우선 브런튼의 머리가 비상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약 내가 그의 입장이 되었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를 생각해 보았지. 브런튼은 우연한 기회에 의식물을 보았을 것이네. 아마도 지금의 주인인 레지날드 머스크레이브가 성인식을 할 때였을 거야. 보통은 열쇠로 잠긴 서랍에 있었을 테지만 그때만큼은 그 의식문이 세상에 나왔을 것이고 또 한 가문의 장소에 성인식이라고 하면 집사가 관여하는 일이 있을 테니 말일세. 바로 그때 그 총명한 집사는 이 가문에 보물이 숨겨져 있으며 그 의식문이 바로 보물이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았지.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그 장소를 찾아냈을 거야. 하지만 무거운 돌뚜껑이 덮여 있어서 혼자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걸세. 자 그렇다면 프런트는 어떻게 했을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외부 사람의 힘을 빌릴 수는 없었겠지. 남의 눈에 띌 위험이 있으니 말일세. 그렇다면 집안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텐데 왓슨 잔의 생각에는 누가 가장 적당했을 것 같은가? 설마 네이첼인가? 바로 맞아 내 왓슨. 어쨌든 그녀는 결혼까지 약속했던 사이였으니까 가장 믿을 수 있었겠지. 하지만 홈즈 그 여자는 프런튼에게 파혼당하지 않았나? 자네 자네 말처럼 아무리 결혼을 약속했던 사이라고 해도 자신을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간 남자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건 이해가 되지 않는군. 이복에 왓슨. 브런튼이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 대부분의 그런 남자는 자신이 어떤 못된 짓을 하더라도 여자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 그 역시 아직도 그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네. 그래서 브런튼은 다정한 말로 속삭여서 레이첼과 하해를 시도했을 것이네. 그렇게 해서 믿을만 하다고 느꼈을 때 레이첼을 데리고 지하실로 내려갔겠지. 그리고 둘이서 무거운 돌뚜껑을 들어올리려 했겠지. 여기까지는 마치 내 눈으로 보기라도 한 것처럼 추리해 낼 수 있었다네. 하지만 두 사람이긴 해도 한 사람은 여자가 아닌가. 실제로 나도 건장한 경관과 둘이서 들어올렸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네. 그 두 사람이 도를 다루는 것은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럼 홈즈 또 다른 공범이 있다는 말인가? 그건 아닐세 왓슨. 나는 도구를 사용했을 것이라는데 생각에 미치더군. 아니나 다를까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해진 장작개비가 보였네. 길이는 3피트 정도 되더군. 그리고 한가운데가 짓눌린 작은 장작개비도 있었지. 그와 같은 장작개비는 한두 개가 아니었네. 모두 하나같이 꽤 무거운 물건에 눌린 것처럼 납작해져 있었어. 아기가 맞아 떨어지더군. 그 두 사람은 돌 뚜껑의 한쪽 끝을 가까스로 들어올리고는 그 틈에다 장작개비를 끼어넣었을 거네. 이런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그들은 사람 하나가 기어들어갈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확보했을 테지. 그런 다음 긴 장작개비를 뚜껑과 직각이 되도록 세로로 받쳐서 뚜껑이 닫히지 않도록 한 것일세.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돌뚜껑의 하중을 받느라 긴 장작개비의 한쪽 끝만 짓눌린 것이라네. 하여간 여기까지는 잘 되었겠지. 그런데 왜 브런튼이 죽어있었던 걸까? 홈즈 나도 그 부분이 정말 궁금하군. 왓슨 자네도 아마 짐작하겠지만 그 구멍으로는 브런튼이 혼자 들어갔을 거네.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레이첼은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겠지. 드디어 브런튼은 그렇게 소원하던 이 가문의 보물을 찾았네. 그리고 짐작한데 나무 상자의 자물통을 열고 안에 있던 물건을 꺼내서 레이첼에게 건네주었을 거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발견한 상자 안에는 보물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지. 자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네. 레이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버린 남자가 구덩이 안에 있었네. 바로 그 사람이 자신의 손아귀에 있었던 거지. 보물을 찾고 희낙낙하는 그를 보면서 쉽게 흥분을 잘하는 그녀의 성격으로 보아 브런튼에 대한 심한 증오심이 헐헐 타올랐을 게 분명하네. 사랑을 배반당한 감정은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이니까 말일세. 아무리 달콤한 말로 구슬렸다고는 하나 쉽게 치유되기 어려운 법이지. 브런튼의 비극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관가했다는데 있었던 거네. 아마도 레이첼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네. 돌을 바치고 있는 이 장작만 치워버리면 돌 뚜껑은 저절로 닫히고 저 남자는 다시는 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한다. 그리고 보물은 이미 내 손 안에 있다. 워슨 그 돌의 무게를 버티다 못한 장작개비가 자연히 빠져버렸는지 아니면 레이첼이 일부러 빼버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만은 확실하게 상상할 수 있을 걸세. 브런튼이 건네준 보물 자루를 들고 계단을 허둥지둥 뛰어올라가는 그녀의 모습을 말일세. 그녀가 나간 뒤 지하실에는 얼마간 브런튼의 처절한 외침과 돌 뚜껑을 투들기는 소리가 울렸겠지. 질식해 가는 그 남자의 고통이 멈출 때까지 말일세. 홈즈 자네의 얘기를 듣고 보니 브런튼이 실종된 날 아침에 레이첼이 보였다는 히스테릭한 증세가 이해가 되는군. 그렇지. 한때나마 사랑했던 사람을 고의든 아니든 죽였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을 거네. 그럼 홈즈 레이첼은 상자 속에 있었던 물건을 가지고 어디로 간 건가? 그건 간단하네. 연못 속에서 건져냈다는 녹이 쓴 금속 덩어리와 돌인지 유리인지 알 수 없는 작은 덩어리들이 바로 상자 속에 있었던 물건이네. 상자 안에 물건들이 낡은 것에 비해서 리넨 자루가 새 것이었던 건 바로 이 때문이지. 처음에는 소유할 생각이었겠지만 결국 레이첼은 자신의 죄가 탈론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연못 연못 속에 던져버리고 연못 옆에 지름길을 통해서 도망쳐버렸던 거네. 홈즈의 이야기를 다 들은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형체도 성분도 분명하지 않은 그것들이 한 사람의 목숨을 아사갈 정도로 중요한 것이라고는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것을 얻기 위해 브런튼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젊음을 고스란히 바쳐 남의 집 고용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았던가. 홈즈 그 물건들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그 해답은 머스그레이브를 통해 실마리를 찾았네. 지하실 나무통에 걸터 앉아서 20분쯤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였는데 브런튼의 죽음으로 충격받은 머스그레이브가 창백해진 얼굴로 다가오더니 나무 상자 속에 있던 돈을 꺼내서 나에게 보여주더군. 그는 그것이 찰스 1세 때의 금화라고 하더군. 만들어진 연도를 보니 의식문이 만들어진 시대와 거의 일치했네. 찰스 1세는 알다시피 청교도 혁명으로 처형된 폭군이 아닌가. 재위 기간은 1625년부터 1649년 이고 그런데 왓슨 그 순간 나는 의식문의 첫 구절이 생각났다네.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던가. 떠난 사람의 것이다. 나는 머스그레이브에게 연못에서 건져올린 자루를 보여달라고 했네.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머스그레이브와 함께 그 자루가 있는 서재로 갔네. 머스그레이브는 자루 속에 들어있던 잡동산 이를 내 앞에 늘어놓더군. 그 안에서 나온 것들은 그의 말처럼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녹이 슬고 시커멓게 때가 끼어 있었네. 한마디로 보잘것 없었지. 그가 그 물건들을 왜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는지 이해할 만했네. 큰 새덩이는 이중고리 모양이었는데 비틀리고 굽어서 원래의 모습을 짐작하기 어렵더군. 나는 그 중에 작은 덩어리 하나를 소매 끝으로 문질러 보았네. 그런데 왓슨 그게 말일세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니겠나. 보석이었던 거지. 거기에서 해답이 나왔네. 마지막 수수께끼가 풀렸던 거야. 보잘것 없던 돌멩이가 보석이었다는 홈지의 말이 나로서는 잘 믿어지지 않았다. 철스 일세가 혁명당에 의해서 저영당한 뒤에도 왕당파는 오랫동안 영국에서 버티고 있었던 걸 왓슨 자네도 잘 알 것이네. 결국 외국으로 도망치기는 했지만 말일세. 그때 훗날을 기약한 채 귀중한 물건을 어딘가에 감춰두고 갔다네. 전쟁이 끝나면 다시 찾으려고 말일세. 그리고 공교롭게도 나의 친구 머스크레이브의 선조인 랄프 머스크레이브경은 외국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던 찰스 2세의 오른팔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름난 왕당파였네. 그래도 모르겠나 왔은. 우리가 찾아낸 건 아니 브런튼이 찾아내고 레이철이 연못에 버린 건 당시 왕당파들이 머스크레이브 가문에 맡겼던 영국의 옛 왕관이었던 거네. 왕관이라니 홈즈. 그게 정말인가. 왓슨. 의식문에 있는 말을 다시 새겨보면 쉽게 이해될 걸세. 첫 번째 문답이 그것은 누구의 것이었던가. 떠난 사람의 것이다 였네. 여기에서 떠난 사람은 저형당한 찰스 1세를 말하지. 그리고 두 번째 문답. 그것은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 뒤에 오는 사람의 것이다. 여기에서 뒤에 오는 사람이란 새롭게 왕이 될 사람. 즉 찰스 2세를 말하는 것이라네. 그리고 또 무엇을 바쳐야 하는가. 우리의 모든 것. 이 구절을 생각해보게. 랄프 머스그레이브경의 입장에서 보면 이 왕관은 언젠가는 다시 찾아야 하는 왕이와 다르지 않네. 그러므로 이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었지. 그것이 그의 정치적 신념이었고 또한 사명이었을 거네. 그러니까 왓슨 결국 모양이 형편없이 일그러진 그 녹슨 쇳덩이가 바로 영국 왕의 머리에서 빛나던 왕관이었던 거라네. 그럼 이상하지 않나 홈즈? 찰스 이세가 나중에 국내로 돌아와서 왕위에 올랐는데 그 왕관이 왜 아직도 머스그레이브가 있었단 말인가. 글쎄 그 점은 나로서도 알 도리가 없네. 뭐 사건과 관계된 일도 아니고 하지만 추측해보면 랄프 머스그레이브경이 왕위 돌아오기 전에 그 비밀을 이야기하지 못한 채로 죽었다고 봐야겠지. 또 그 뒤에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어느 대에서 후세에게 진실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면서 의미 없는 의식문으로서만 이어져 내려왔을 테고 그러던 것을 영리한 브런튼이 눈치채고 마침내 그 비밀을 밝혀냈던 거지. 비록 허무하게 목숨을 잃고 말았지만 말일세. 하여간 여기까지가 머스그레이브 가문에 있었던 의식문을 둘러싼 사건의 전모라네. 그 왕관은 지금도 헐스톤에 있는 머스그레이브 저택에 보관되어 있다네. 물론 그것을 개인 소유로 삼는 데에는 까다로운 법률상의 문제가 있었지. 결국 꽤 많은 돈을 드리고서야 소유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군. 만약에 왓슨 자네가 그 왕관을 보고 싶다면 내가 소개해준세. 내 소개라고 하면 머스그레이브가 기꺼이 자네에게 그 보물을 구경시켜줄 걸세. 그런데 홈즈 사라진 레이첼은 그 후로 어떻게 되었는지 아나? 레이첼의 소식은 그 뒤로 전혀 들은 바가 없네. 아마도 커다란 죄책감을 아는 채 영국을 떠나서 어딘가로 멀리 가버리지 않았겠나. 아나?